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베ango takes 5 Mighty hões 여호와의 괴는 여호 1 감사합니다.